안녕하세요. 차트온을 맡게 된 유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WCount.com 대표 엘리엣 파동 분석가 브라이언 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이 차트온 시간에 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들의 길잡이가 될 브라이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년 동안 월스트리트 뉴욕에서 월가에서 스타크브로커리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CEO 밑에서 유로 퍼시빅 캐프로, 피터 시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시는 분인데 그 부분에서 일하면서 그런데 이 기관 투자 쪽에서 펀매네저들을 만났는데 엘리엣 파동 분석가 펀매네저를 만나서 이 엘리엣 파동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분석을 투어를 얻어서 이걸 어플라해가지고 포캐스팅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서 이걸 많이 알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게 많이 좋은...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그러니까 그 레오나드 디카프리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그 영화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뒤에 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도 일한 직원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양복을 입으면서 전화질하면서 사람들한테 투자해달라. 전화질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네.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를 모으고 투자하라. 여기다 이 주식을 사라. 이 주식을 팔아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죠. 네. 그러면 엘리엣 파동 이론이 나와서 그런데 그게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엘리엣 파동은 심플리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의 심리를 잃는 거죠. 우리들은 투자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반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심리학과에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심리학과. 네. 사람 관계를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심리학을 배우면 좀 더 잘 알게 되죠. 엘리엣 파동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시장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습관은 항상 반복이 되니까 엘리엣 파동으로 그 습관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좀 많이 줄 수 있죠. 네. 저희는 이 차트온 시간에 정말 미국의 민낯이죠. 그것을 여기 월가에서 30년간 이랬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말 미국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되게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는데 만약 미국 시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지금 미국은 각종 악재들이 겹쳐서 안 좋은 뉴스들만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미국 증시와 경제 이렇게 싱크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4천만 명이 지금 실업자들이고. 코로나도 터지고 이게 지금 GDP 번호도 완전히 깎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2월달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가 아니라 2009년도부터 위기가 지금 올라간 것.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FRB가, Federal Reserve가 계속 돈을 인쇄하는 거죠. 지금 2008년도, 2009년부터 돈을 인쇄해가지고 2019년, 2020년까지 주식시장이 300% 올라갔어요. 유진 씨, 2000년도에 금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뭐 2%대에 모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6.25%였어요. 그때 저축하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 가서 돈을 저축하면 6.25%를 받았는데 FRB가 금리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지금 0%죠? 그리고 아시죠? QE1, QE2, QE3. 채권? 그러니까 채권. 그런데 이걸 그냥 돈을 인쇄했다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QE1, QE2, QE3는 돈의 인쇄에 어느 정도 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터지니까 FRB 조롬 파워가 체리맨이죠. 나는 영원한 QE를 하겠다. 끝까지 돈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 경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풀려졌어요. 지금 3경어치 돈이 풀려졌거든요. 2008년도는 2002년 동안 1.7경이 풀어졌는데 석 달 안으로 3경이 풀어졌어요.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돈이네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부자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스트리장, 메인스트리 있어요. 메인스트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워스트리는 부자들. 1%를 그리죠. 1%를 가는데 이분들은 지금 심리가 똑같아요. 2008년도 2019년까지 이렇게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이 잘 됐는데 이렇게 큰 돈을 풀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어 파동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돈을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달러가 크래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이 이자가, 이 금리가 이게 지금 0%가 된다는 거는 지금 이 말대로 빈익빈 부익부죠. 빈익빈 부익부. 지금 계속 이제 부자는 이제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의 10%만 주식 투자하고 90%는 그냥 주식 투자를 못하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금에 저축된 거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인쇄를 했는데 가치가 있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돈의 그 value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진짜 rich gets richer, poor gets poorer인데 지금 V자 랠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흥분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을 보십시오. 나스닥 시장은 지금 V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V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아, 진짜 다른 것들도 V자가 완성이 됐다. 근데 나스닥 시장 안에서 5개의 주식, 페이스북, 야머전, 애플, 마이크로소프, 구거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별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 이거 봐요. S&P랑 다우존스랑 러스는 고가를 안 쳤어요. 나스닥만 쳤어요. 이거는 지금 2000년도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다크함 주식들만 움직였어요, 이 안에. 근데 지금 다우존스랑 똑같은 시간에 별 볼일 없었는데 1월 달에 나스닥 시장은 여기서 30%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혼자 놀았죠. 근데 나스닥 안에도 몇 가지 다크함 주식 회사들이 이걸 낸석을 올렸죠. 근데 위기가 오면 그 회사들이 다시 수수록 더 크게 내려가겠죠. 끝에서는 80%, 어모스 80%가 내려갔고 다우존스랑 한 40% 내려갔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슷한 양상도 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심플리 말하면 다이버전스죠. 다우존스, S&P, 러스는 안 가고 있는데 나스닥만 지금 혼자 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낙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다른 지표도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증거는 지금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 심리지수죠. 이거는 되게 베이직한 헤드앤쇼들 패턴이에요. 헤드앤쇼들 패턴은 머리 어깨 패턴 이건 많은 분석가들이 아는 패턴인데 이거는 리버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폭락이 오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한 70%에 있는데 100%가 있으면 소비자가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은 잘 되는데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안 좋다. 또 하나 사안이죠. 그리고 워런 버펫 인디케이더 모든 사람들이 리스펙트하는 세계 투자다. 네. 저도 아는요. 이분이 그러니까 월스트리 5천이랑 GDP랑 비교한 거예요. 월스트리 5천은 미국 주식 중권 내년 회사들 5천 회사들을 GDP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할 때 50%, 75% 안에 있으면 주식 가치가 value가 아직 있다. 근데 90%는 적당한 가치다. 근데 이게 115%라 넘으면 주식이 너무 비싸서 나는 절대 그 근처도 안 간다. 지금 상황은 144%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절대 근처도 가지 않나요? 근처도 안 가겠죠. 이 워런 버펫이 최고의 투자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존경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했냐. 아직도 거품이 크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over value다. 거대 포장된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큰 거품을 지금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 대체 왜 알아야 될까요? 한국 경제만 알아야 한국 증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미국 경제 굳이 필요 있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미국 경제를 말하면 미국이 중심이죠. 달러도 중심이고. 그러니까 월드커런스 그러니까 위기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뭐를 사죠? 금을 사죠. 달러를 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도 리스펙트해요. 그런데 이 프린팅 머니가 이렇게 심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가 무너지지 않을까. 큰 인플레이션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랑 S&P를 보여주는 건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데 S&P는 무슨 상황이 있냐. 코로나가 터질 때 S&P랑 비트코인이랑 지금 큰 흐름을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엘리파드 예측은 지금 시장이 아주 크게 내려올 건데 비트코인도 같이 또 내려올 건지 이 상황이 또 벌어질 건지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비트코인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S&P랑 어떻게 할 건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너무 짧게만 느껴졌는데요. 저희는 매주 찾아오니까요. 꼭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cwcount.com의 유지은 저는 대표 브란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